어떤 회사가 우리의 핵심 부서가 있어 우리 핵심 부서가 있어 우리 핵심 부서가 있는데 뭐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자동차 얘기 많이 하니까 현대자동차 해보자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뭐 했어 기아 자동차를 인수합병을 했어 맞지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를 안아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살래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볼 때 야 국내에 있는 기업 자꾸 외국에 팔지 마라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러면 국내에 있는 회사가 인수할 때 찾아보자 어디밖에 없어 여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 브랜드는 다르게 나오지만 지금 실제 소유주는 어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핵심 부서 현대자동차가 누구를 인수한 거야 기아 자동차를 인수를 했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는 것을 이걸 수평적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그럼 수평적 통합 하나만 생각하자 수평적 통합은 수평적 통합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야 안 높아지는 거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뭐한다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엄청나게 높아졌죠 4%가 100% 됐으니까 코카콜라 되셨습니까 됐죠 경쟁에서 못 이길 때 이것도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계열 중에서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 현대모비스 뭐 하는 데고 현대모비스 이거 뭐 하는 데는 자동차 부품 만들어 놓으세요 부품 됐지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현대모비스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들한테 부품을 공급해주면 공급자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은 회사가 됐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거는 뭐야 수직적 합병 수직적 합병 됐지 그 다음에 현대세일즈라고 있어 현대자동차를 파는 거는 어디에서 다 팔아 현대세일즈에서 맡아서 판다고 됐지 그럼 얘도 뭐 달고 있는 거야 현대브랜드 달고 있지 그것도 뭐 한 거 현대자동차가 인수합병 한 거거든 됐죠 그러면 생각 여기 있는 현대세일즈는 고객한테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고객한테 가까워지는 쪽이지 그럼 이거 전방통합 후방통합 전방통합 됐죠 전방통합 자 이거는 고객에서 뭔 쪽에서 뭐 하는 거야 뭔 쪽에 있는 거 인수합병 하는 거지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 요거는 후방통합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이런 거 인수했었다 M군이라고 들어보시면 손으로 보십시오 M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영상 사이트 어딥니까 유튜브 유튜브가 한참 뭐 할 때 뜨기 시작할 때 경쟁했던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겠죠 그죠 이기려고 했으면 뭐 했어야 돼 유튜브를 인수합병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봐 이거 두 개 관계 있어 없어 아무 관계 없지 됐지 요게 뭐야 이게 비관련 다각화야 되나 이게 비관련 다각화 뭐가 된다 콩글로버리트 되셨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합병통합은 요정도까지 보세요 전방통합 후방통합 수평통합 수직통합 요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관련 다각화 콩글로버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